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옥계와 젊은 기생의 인연 옛날 남원 땅에 옥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일찍 부친을 여인 대다 집안이 어려워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였지요 무관인 오촌 당숙이 선천 부사로 있었으므로 옥계의 어머니가 선천에 가서 혼수를 얻어오라고 권하였습니다 옥계는 머리를 따느린 채 걸어서 선천에 이르렀으나 문지기가 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길에서 헤매는데 마침 젊은 기생 하나가 새 옷을 차려입고 지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쳐다보던 끝에 불쑥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옥계가 사실대로 말하자 기생이 반기며 말하였어요 제 집은 아무 마을 몇 번째 집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으니 꼭 제 집에 와서 묵도록 하십시오 옥계는 그럼하고 대답하였지요 간신히 관청 안에 들어가 당숙을 만나 온 사연을 말하니 당숙이 말하였어요 새 골원을 맞이하느라 관청에서 빚을 많이 졌으니 도와주기 힘들겠구나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전혀 도와줄 생각을 안하였지요 옥계는 밖에서 나가 자겠노라 하며 관과 문을 나서서 기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기생은 반갑게 맞아드리다니 어머니를 시켜 저녁 밥상을 정갈하게 차려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한 자리에 들자 기생이 말하였어요 제가 골원을 보니 그는 매우 속이 좁은 사람이라 아무리 가까운 친척의 혼수라 해도 품풍히 도와줄 것 같지 않습니다 도련님의 기계와 용모를 보니 반드시 크게 될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구차스러운 걸음을 한단 말입니까 제게 모아둔 돈 은이 오백 연양 되니 이곳에 며칠 동안 묵다가 다시 당숙에게 들릴 것 없이 은을 가지고 곧장 돌아가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떠나면 당숙께서 나무랄 것 아니겠소 그런 사람을 가까운 친척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 묵어도 그저 쓴 대접만 받다가 돌아갈 때 고작 해야 몇십냥 안 되는 노자나 줄터인데 그걸 어디다 쓴단 말입니까 이곳에서 곧장 떠나니만 못할 것입니다 웃개는 며칠 동안 지내며 낮에는 당숙을 만나고 밤에는 기생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생은 등불 아래에서 갈채비를 해주며 은자를 꺼내어 보자기에 쌌습니다 새벽이 되자 마구간에서 말 한 피를 내다가 짐을 실어주며 떠나기를 재촉하였지요 도련님은 10년 안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몸을 깨끗이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란 한 길밖에 없으니 부디 귀한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생은 눈물을 흘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웃개는 하는 수 없이 당숙에게 간다는 인사도 못하고 길을 떠났지요 고울원인 당숙은 아침에 그 소식을 듣자 조카 행동을 이상히 여기면서도 속으로는 돈을 없애지 않게 되어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웃개는 집으로 돌아와 그 은으로 홀레를 치른 다음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 뒤부터 과거 공부를 하여 4, 5년 뒤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임금에게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지요 얼마 후 평안도에 암행어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웃개는 기생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에는 그의 어머니가 홀로 있을 뿐이었지요 웃개를 알아본 노파는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를 보낸 뒤 내 딸은 이 어미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소 지금까지 몇 년째 소식을 모른다오 웃개는 망연자실하여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거늘 자취조차 찾을 수 없으니 그녀는 분명 나를 위해 종적을 감춘 것이야 웃개는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소식을 모른단 말이오 내 딸이 성천의 어느 산 절간에 있다는데 숨어 사는지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는구려 떠도는 소문을 믿을 것은 못되지만 내가 늙어 기력이 없는 데다가 아들도 없는 터여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소 웃개는 그 말을 듣자 곧 성천으로 향하였습니다 온 고울의 절간을 두루 찾아다니며 사차치 알아보았으나 행적을 알 길이 없었지요 한 절간을 찾아가니 절간 뒤에 천길 벼랑이 솟았고 그 위에 조그만 암자 하나가 있었는데 벼랑길이 너무 가팔라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웃개가 칙넝쿨을 부여잡고 간신히 그 위에 올라가 중 두세 명에게 물어보니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4, 5년 전 스무살 쯤 나 보이는 여인 하나가 왔습니다 아침 저녁 때거리 비용이라고 하면서 얼마간의 은자를 저희들에게 주고 그 길로 부처를 모셔놓은 탁자 아래 엎드리더니 머리칼을 풀어 헤쳐 얼굴을 가린 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틈으로 먹을 것을 날라다 주곤 하지요 뒤를 볼 때에도 잠깐 문을 나섰다가 도로 들어가곤 하는데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다 보니 저희들은 그 여인을 보살이 아니면 살아있는 부처로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웃개는 그 여인인 줄로 짐작하고 우두머리 스님을 불러 창틈으로 말하였습니다 남원의 도령이 낭자를 만나러 왔는데 왜 문을 열고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여인이 말하였어요 도령이 왔다면 과거에 올랐답니까 웃개는 과거에 합격한 뒤 암행어사로 되어왔다고 대답하였지요 그러자 여인이 대답이 들렸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고생을 참으며 종적을 감춘 것은 서방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귀신같은 꼴로 여러 해를 지냈으니 이대로 서방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 십여일 묵어주시면 원래대로 몸을 깨끗이 하고 만나겠습니다 웃개는 그의 말대로 며칠을 묵었습니다 십여일이 지나자 그 여인은 눈부시게 단장을 하고 나타났지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울며 웃었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그제야 여인의 내력을 알고 모두 혀를 내돌렀어요 두 사람은 그제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웃개는 죽을 때까지 여인을 극진히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황금 거울 옛날 발해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발해국의 최후의 국왕은 애왕이었는데 애왕은 즉위한 후 선왕의 뜻을 저버리고 국녀들과 어울려 매일같이 술과 잔치로 방탕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일부 충성스런 신하들은 끊임없이 왕에게 국사를 돌볼 것을 말하였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파면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발해국은 점점 망해가고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제멋대로 국식과 세금을 거둬들이는 등 갈수록 난폭해지기만 하였지요 이런 틈을 타 마침내 북방의 거란족이 국경을 넘어 쳐 들어왔습니다 거란의 병사들이 순조롭게 국경을 넘어 도 부근까지 쟁격해 왔을 때에도 애왕은 대궐의 정원에서 술과 음악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정신없이 달려와 적군에게 점령되었음을 알리자 그제서야 혼비백산하여 달아날 채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발해국에는 선왕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으로 만든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아름답고 정교하기가 비할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애왕은 도망을 가면서도 차라리 나라를 내줄지언정 그 거울만은 내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거울 하나만 든 채 석영으로 황급히 도망을 갔지요 애왕의 일행이 푸르고 망망한 호숫가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는 수천명의 거란군이 바람처럼 맹렬하게 추격해와 애왕을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왕을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섰던 왕족들과 신하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자 발을 동동 구르며 절망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왕은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한 뒤 거울을 손에 든 채 풍덩하며 천길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어 왕족들도 하나같이 뛰어들어 후일 머리가 셋 달리고 눈이 여섯 개인 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이 호숫가에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착한 부부가 살았지요 이 부부는 나이 사십이 되도록 아직 자식이 없어 몹시 쓸쓸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인가 부인이 태기가 있더니 마침내 아주 귀여운 달을 낳았지요 때는 마침 꽃피는 춘삼월이었고 호숫가 푸른 버드나무에서는 연두빛 어린 싹이 도단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에게 버드나무 싹이란 뜻의 유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유아는 예뻤을 뿐 아니라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여 귀여움을 독차지 하였습니다 부부는 얼마나 이 늦게 얻은 딸을 사랑했는지 손바닥의 구슬처럼 여겼지요 그들은 예전처럼 남편은 호숫가에 나가 고기를 잡고 아내는 남편이 잡아온 싱싱한 생선을 목판에 담아 이고는 이 마을 저 장터로 팔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판 돈으로 쌀과 소금과 옷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유아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와 유아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피어나는 연꽃처럼 하루하루 커가는 유아를 보기만 하여도 마음이 뿌듯한 게 나날이 즐겁고 행복하였지요 다시 또 한 해가 갔습니다 유아가 여섯 살이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아내는 병이 나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다녀가고 세상에 용하다는 약도 다 구해 먹였지만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하였지요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저는 이제 죽습니다 우리들이 맨 처음 워낙 나무 아래에서 만나 부부가 되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이 모든 것이 운명인가 봅니다 원망하고 탄식해 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눈앞에서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손을 쓸 수 없는 어부의 마음은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서 약이나 먹구려 어부는 눈물을 참으며 약사발을 들어 아내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옆에 있던 유아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어머니 어서 약을 드셔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누가 제게 사탕과 장난감을 사주겠어요 유아의 울음소리에 목이 메인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유아를 끌어안으며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제겐 사실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오늘 당신께 부탁드릴 테니 부디 거절하지 마셔요 어서 말해보오 내 반드시 들어주리다 우리 마을 호수 밑바닥에는 신기한 거울이 묻혀있다 합니다 그 거울을 얻은 사람이 언제라도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울 속에 보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요 만일 당신이 호수에서 그 거울을 건져내기만 한다면 제가 죽은 후에도 당신과 유아는 절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아내의 말을 듣고 어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거울은 머리가 셋 달리고 눈이 여섯 개인 괴물들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물건이야 고깃배를 뒤집는가 하면 선량한 어부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지 그래서 일찍이 그 못된 괴물들을 없애고 거울을 찾아 사람들을 불안으로부터 구해주고 싶었지 하지만 호수가 너무 깊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울을 찾나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들은 그는 그 거울을 찾아내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네에게 말을 했지요 유아 엄마 염려 말아요 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거울을 건져내 유아에게 날마다 당신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겠소 아내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부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고기를 잡아 그것을 판 돈으로 살아갔습니다 꽃이 피고 또 지고 세월은 흘러 눈 깜짝할 사이에 유아는 열여섯 살이 되었어요 그녀 역시 예전에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 생선을 이고 이웃 마을을 돌아다니며 생선을 팔아 쌀이나 옷감을 사왔습니다 그러고는 정성을 다하여 나이든 아버지를 모셨지요 동네에 아들을 둔 부모들은 모두 은근히 유아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으며 청년들 역시 유아를 좋아했습니다 어부 역시 용감하고 훌륭한 청년을 사위로 삼아 그와 함께 자신의 십수년간의 간절한 소망인 호수 속의 거울을 건져 올리고 싶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멀고 가까운 마을의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지요 어부는 많은 청년들 중 힘이 센 청년 몇을 뽑았습니다 어부는 그들과 함께 거울을 찾을 준비를 하고 호숫가로 갔지요 청년들은 모두 되도록이면 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이 나타나자 감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이어 천지를 흔드는 괴물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또 어떤 이는 기절을 하는 등 마침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 일이 있으느로 사위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갔지요 어느 날 어부가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도련한 청년이 나타나 자신이 괴물과 겨루어 보겠노라 소리쳤습니다 청년은 공손하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하였지요 그리고 자신도 어부 출신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부는 이 청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본 후 두 말 안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건장한 청년은 생김새부터 무언가 비범하고 단정할 뿐 아니라 눈빛이 빛나는 것이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부는 기뻐하며 그와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곧장 호수로 나가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거울을 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드디어 날카로운 이빨에 푸른 얼굴을 가진 괴물이 물 밖으로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청년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용감하게 맞붙어 싸웠지요 어부는 이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년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가장 이상적인 사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싸움을 멈추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 청년에게 말하였습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하네 오늘부터 내 사위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게 이렇게 하여 청년과 어여쁜 유아는 평생 다정한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혼인식을 올렸지요 낮이면 늙은 어부와 사위가 호수 가운데로 가 끊임없이 괴물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나도록 그 신기한 거울은 여전히 건져 올리지 못한 채였습니다 유아의 아버지는 늙어갈수록 힘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딸과 사위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어요 얘들아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늙은이가 아직 피가 덮고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괴물과 한번 겨뤄보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리하여 새 식구는 죽기를 각오하고 괴물과 싸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어부와 사위는 물결을 해치고 호수 위를 노져 갔습니다 유아도 호수가 보이는 바위에 올라 그들을 격려하였지요 배가 호수 한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하늘이 변하더니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무시무시한 괴물이 파도를 일으키며 난폭하게 덤벼들었습니다 어부와 사위는 있는 힘을 다하여 괴물과 싸웠지요 마치 사람과 칼이 한 몸인 듯 날쌔게 움직였습니다 반나절의 격렬한 싸움 끝에 반수 이상의 괴물이 죽자 남은 괴물들은 그 거울을 가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부는 배의 밧줄을 풀어 자신의 허리에 묶은 뒤 칼을 들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천길의 호수 바닥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며 세상이 암흑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위는 젖먹던 힘까지 내어 앞으로 배를 저어 나갔지요 사위의 힘센 손은 밧줄 끝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어부와 사위는 계속해서 싸웠지요 괴물들이 흘린 피가 푸른 호수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계속된 이 긴장된 싸움은 마침내 어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어부는 오랫동안 못된 조화를 부려 사람들을 괴롭히려 괴물들을 모두 죽이고 귀한 황금 거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막 어부가 금빛 찬란한 거울을 갖고 배에 오르려 할 때 갑자기 온 몸에 힘이 빠지며 배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젊은 사위는 있는 힘을 다해 보았지만 장인을 끌어올리지 못하였지요 온 몸의 뼈가 부서져 버리듯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쳐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지요 이렇게 해서 어부와 사위는 자신들이 거울을 찾기 위해 싸우던 호수에 빠져 영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절벽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아는 숨이 끊어질 듯한 슬픔으로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쳤지요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도 무심하십니까 어머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러고는 입고 있던 붉은 치마를 뒤집어 쓰고 몸을 날려 아버지와 남편이 있는 호수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푸르고 맑은 호수에는 지금도 그 황금 거울이 반짝이며 떠다닌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거울이 떠다니는 호수라 하여 경박코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경 지명을 한 아내 아버님 이제 노비들이나 전답들은 모두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며느리 말에 시아버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집 온 지 이제 겨우 3년째 이것만 이미 온 집안은 며느리 양씨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며느리 살림 솜씨가 워낙 뛰어난 데다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데도 빈틈이 없어 그동안 시 부모님들은 며느리가 하는 일을 예쁘게만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 부모의 핀잔을 가구하고 있던 터라 별다른 내색 없이 다시 시아버지를 시아버지를 돌랐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들어 주기로 들어 주기로 마음을 구쳤지요 시아버지는 지금껏 한 번도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항상 자신의 연행에 책임을 지는 며느리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허락을 허락을 받아낸 양씨 부인은 곧 노비들을 마당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자네들을 자유롭게 살게 해 주겠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말 그대로라네 이젠 자유로이 땅을 일구고 스스로 땅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일세 어떤가 그리하겠는가 아이고 아시 소인들이야 그리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옵니다 그럼 그리하도록 하게나 우선은 당장 살 곳이 필요할 터이니 내가 좋은 장소를 일러주겠네 이 소와 곡식들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터전을 마련토록 하게나 양씨 부인이 노비들에게 일러준 곳은 무주 구천동의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비록 인적이 드문 산속이었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하여 농사를 짓기에는 안성맞춤 이었지요 노비들은 자신들의 논밭에 곡식을 심어 거둔다는 기쁨에 밤낮으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고 당장 이듬해부터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양씨 부인은 틈틈이 사람을 보내어 노비들과 소식을 쌀을 주고받았지요 그녀는 노비들이 수확한 쌀을 보내려 하자 그것을 마다하고 대신 해마다 일정량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도록 하였습니다 노비들을 자유의 몸으로 면천시킨 양씨 부인은 집안의 큰 재산들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어 따로 보관하고 남편 김천일과 직접 논밭을 일구며 시부모를 공양하였지요 남편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인 그래도 양반 채통이 있지 어찌 그 많은 노비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가 직접 이런 허드렛일을 한단 말이오 서방님 제가 이리하는 것은 다 훗날을 예비하려는 것이옵니다 훗날? 예 지금이야 별일이 없겠지만 조만간 나라에 큰 변이 생길 것이옵니다 그때가 되면 서방님께서는 큰일을 하셔야 하지요 부디 저를 이해해 주셔요 어허 점점 모를 소리만 하시는구려 김천일은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서방님께서는 이제부터 강론회를 자주 여셔서 양반이든 평민이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강론회? 예 되도록이면 이 근방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강론이라면 나야 즐겨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모으자면 대접하기도 수월찮을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한단 말이오 그것은 당연히 아녀자가 할 일이니 서방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돈독히 다지는 데에만 신경을 쓰셔요 그날부터 김천일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아 강론회를 열었습니다 때때로 양씨의 건의로 강론회에 모인 사람들과 산행을 하거나 씨름 대회를 열기도 하였지요 그러자 갈수록 강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양씨는 강론이 끝나면 참석한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아 곧잘 잔치가 벌어지곤 하였지요 그녀는 힘든 기색 한 번 없이 언제나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제접하였습니다 하루는 강론을 끝낸 김천일에게 양씨가 말하였어요 서방님 내일은 사람들에게 박을 하나씩 가져오라 하십시오 박 그것은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오 장군들을 위해 쓸 것입니다 장군 갑자기 장군이라니 장수들을 위해 박이 필요하단 말이오 예 곧 요긴하게 쓰일 때가 올 것입니다 며칠 후 양씨 부인은 김천일이 모아온 박을 단단한 무쇠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검은 칠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씨는 창고를 여러개 지어놓고 예전에 가산을 처분한 돈으로 창이나 칼들을 수시로 사들여 그곳에 쌓아 놓았지요 그렇게 수년이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임진연이 되었을 때 나라에 큰 변이 생겼습니다 바다 건너 외구들이 떼를 지어 침략해온 것이지요 김천일은 아내의 성경 지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서방님 때가 왔습니다 의병을 모집하여 전란에 휘말린 나라를 구하십시오 양씨와 김천일은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의병을 모으는 것은 모레전부터 강노내로 인연을 맺어놓은 이들이 지방 곳곳에 있었음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지요 또한 집안에 있는 여러 개의 창고에 쌓아두었던 무기는 의병들에게 지급하였고 무주 구천동에 있는 노비들에게 저장해 두라고 한 곡식들은 군량미로 충당하였습니다 아내의 성경 지명과 후원에 힘입어 어렵지 않게 의병 오천여명을 모집한 김천일은 호남 지역에서 외군에 맞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금덩이로 만든 돌담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도 어렵게 살아 배불리 먹이지도 따뜻하게 입히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부지런하고 선량한 농부가 밭 일을 마치고 세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어느 양지발은 산 등성이에 이르러 농부는 발걸음을 멈추고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 땅을 한번 보거라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문제는 돌멩이가 좀 많은 것이 흠이구나 그러나 염려할 건 없어 우리가 게으름만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여 힘껏 일을 한다면 곧 좋아질 것이야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사실 삼양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고 돌아올 때 이곳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였지요 발걸음을 멈추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땅을 좋아하는지를 잘 아는 삼양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삼양제는 입을 모아 정말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속으로는 이 땅 속의 돌멩이를 모두 캐어내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돌을 캐내고 나르는 힘든 일이 시작되었지요 부지런한 새 아들은 농산일을 끝내기가 무섭게 아버지와 함께 그 밭으로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골라낸 돌들은 모두 집으로 가지고 가 집 주위에 동그랗게 돌담을 쌓았지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아버지와 새 아들은 밤낮 없이 돌을 골라내어 담을 쌓았습니다 나르고 나르다 보니 어느새 그들의 손은 갈라지고 발도 부르텄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해가 바뀌어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돌멩이도 거진다 골라내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돌담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땅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네 사람이 달려들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흔들어도 바위는 끄덕도 하지 않았지요 국리 끝에 내 부자는 커다란 나무를 지렛대로 하여 돌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 올리자 과연 바위는 조금씩 움직였어요 그들은 다시 한번 있는 힘을 다해 바위를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쓴 끝에 결국은 바위를 들어 올리고 내 부자는 그 바위를 담모퉁이 까지 옮겨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부지런한 두 손으로 새로운 땅도 갖게 되고 돌담도 쌓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농부의 뒷집에는 심술 많고 욕심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걔는 의리의리한 기와집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좀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농부의 돌담이 욕심쟁이 부자의 마음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부자는 돌담을 보고 난 후 눈이 튀어 나올 만큼 군침을 흘리며 며칠이나 잠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드디어 어느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세운 부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방문을 발로 차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떠오른 햇빛을 받은 돌담이 반짝이는 황금빛 광채를 내뿜어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볼 수 조차 없었습니다 부자는 놀라 입이 딱 벌어진 채 문 지방을 넘어 다시 한번 자세히 돌담을 바라보았어요 알고 보니 그것은 돌로 된 담이 아니라 금으로 된 담이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얼른 속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라고 그라고는 무릎을 치고 일어나 농부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일이 있어 이렇게 왔네 우린 원래 이웃 아닌가 내 줄곧 자네 부자가 힘겹게 일하는 것을 보고 늘 마음 속으로 미안하게 생각했다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지내면서 이웃을 몰라란다면 이 어찌 사람의 돌이라 할 수 있겠나 내 생각에 우리 서로 집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어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과 소 달구지까지 주겠네 염려는 말게 나야 돈이 있으니 언제든 새 집을 사고 싶으면 얼마든지 또 살 수 있다네 거짓말 같은 부자의 말이 농부는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부자와 집을 바꾸어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끈질기게 우기며 농부가 승낙을 할 때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지요 농부 역시 부자의 마음을 거스르면 훗날 어떤 화를 입을지 몰라 하는 수 없이 승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소위는 몰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네 농사꾼들은 좋든 나쁘든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하답니다 비록 낡고 보잘것 없는 집이지만 이 집은 조상님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정든 집이지요 허나 이제는 어르신의 말씀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소인도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뭔가 어르신 내께서도 아시다시피 산비탈의 그 땅은 우리 부자가 삼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해 일구어 놓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옮겨온 돌멩이 중 제일 큰 것을 하나 가져가서 후일 손자들에게 그 내력을 들려주려 합니다 그래 부자는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돌담이 온통 금으로 변한 마당에 한 덩이쯤 가져간다 해도 그렇게 크게 손해 볼 건 없을 듯 싶었지요 그래서 승낙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하여 부자의 기와집과 농부의 초가집은 주인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부자는 농부에게 약속한 대로 땅과 소달구지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농부도 단모퉁이에 있던 커다란 바위를 가져갔지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금빛 찬란하던 돌담이 갑자기 빛을 잃은 아니겠어요 알고 봤더니 돌담은 그냥 보통 돌담이었는데 그 집채만한 바위가 금덩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위에서 나는 빛이 돌담 전체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였던 것이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일이 있으니 욕심 많은 부자는 우라병이 나서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착한 아버지와 아들들은 좋은 집에서 살며 기름진 땅에서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두꺼비와 붓돌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동네에 잘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당을 하나 만들었지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서당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 중 제일 가난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두꺼비였지요 그 어머니가 아이를 뵐 적에 두꺼비를 안고 있는 태몽을 구워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 아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베가지고 해산할 때쯤 방에서 아기를 낳지 않고 변소에 가서 아기를 낳았지요 옛날에는 변소를 뒷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죽간 이라고도 하였지요 양쪽에 돌을 놓고 그 돌을 들이고 변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붓돌이었지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붓돌이었습니다 붓돌이와 두꺼비는 나이가 같아서 매우 친하였지요 붓돌이는 늘 밥을 잘 먹고 다니고 두꺼비는 배가 고파 못 견뎌 하였지요 밥을 못 먹고 올 때가 많아서 붓돌이가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워 덜어 데리고 가서 밥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르는 붓돌이가 꾀를 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아끼는 장도칼 은으로 만든 은장도가 있어 그래서 갑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 칼을 아버지 모르게 훔쳐다가 노잣가리 밑에 감추어 놓았어 네가 네가 하도 가난하고 어렵게 사니 내가 이런 꾀를 내었단다 나는 네가 잘 찾는다고 이야기할 테니 네가 그것을 찾아내면 아마 벼섬이라도 얌전히 갖다 먹을 것이야 붓돌이네 내 집에서는 은장도가 없어졌으니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붓돌이가 물은 척하며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셔요 은장도가 없어졌어 너 혹시 못 보았니 아 아버지 두껍이라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은 냄새를 잘 맡아요 괴를 한번 데려다 찾아봐요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찾는다면 벼섬이나 주어야 합니다 그건 걱정 말거라 네 그 정도는 살해할 것이니 가서 얼른 데려오기나 하거라 그래서 붓돌이는 두꺼비를 데려왔어요 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찾는 척하며 코를 대고 씩씩 거렸습니다 감춰둔 곳에 가서 찾는 척하다가 손을 쑥 넣고서는 꺼내놓았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붓돌이 아버지는 너 참 용하구나 그렇게 용할 수 있느냐 하며 벼섬을 선뜻 내놓았어요 당장 끼니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몇 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소문이 동네에 다 퍼지고 이웃 동네까지 퍼졌지요 이웃 동네 어떤 사람이 은 가락지를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두꺼비를 찾아다녔습니다 두꺼비는 귀찮아 못살 지경이었어요 할 수 없이 두꺼비는 코끝을 칼로 깎아서 피를 내고는 이제 코끝을 베어서 냄새를 못 맡습니다 하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왕의 옥세가 없어졌지요 나라에서는 은으로 만든 직인을 찾아야겠는데 별의 별짓을 다 하여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꺼비란 녀석이 은 냄새를 잘 맡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 녀석을 불러들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고 붙들려가게 되었습니다 두꺼비는 붓돌이에게 말했어요 네가 날 살리려다가 나는 이제 영영 죽게 되었어 너 죽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붓돌이는 두꺼비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가는데 먼저 서울에 가려면 수원을 거쳐 가는데 얼마쯤 가니 어떤 노인이 점상을 차려놓고 점을 친다고 앉아 있었어요 붓돌이와 두꺼비는 무심코 저희들은 큰 임무를 뛰고 가는 사람들인데 걱정이 돼서 점을 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낸 노인에게 점을 치게 하였습니다 점쟁이 노인은 종이에다 하얀 깃발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가 석삼자를 써놓고는 이것을 가지고 가면 결과가 나올 것이야 붓돌이와 두꺼비는 그것을 받아들고 대궐까지 같이 가서 대접을 후하게 받았습니다 둘은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간 것이지요 이제 두꺼비는 종이 위에 쓰인 석삼자를 보고 기삼 기삼 기삼이를 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새를 훔쳐간 도둑놈이 아이들이 옥새를 찾으러 먼 시골에서 여기까지 왔다니 무슨 수작을 하나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삼이 기삼이 하고 있질 않겠어요 이 도둑의 이름이 사실은 기삼이었습니다 참 지독한 녀석들이구나 이제는 내가 안 죽으려면 옥새를 갖다 줘야겠다 도둑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기삼인걸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옥새를 내놓았지요 그래서 옥새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먼 지렁이 옛날에는 지렁이에게도 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동글동글하고 커다란 눈이 있었지요 그런데 가재에게는 눈이 없었습니다 눈이 없는 대신에 아주 고운 비단 띠를 몸에 두르고 다녔지요 지렁이가 가만히 보니 가재가 몸에 두르고 다니는 띠가 얼마나 고운지 보기만 해도 탐이 나더란 말이지요 저걸 어떻게 내 몸에 한번 둘러볼 수 없을까 잔악해나 그런 생각만 하였습니다 하루는 지렁이가 가재에게 물었습니다 예 가재야 너는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니 나야 눈이 없으니 눈을 가지는 게 소원이지 지렁이가 그 말을 듣고 하도 띠를 가지고 싶던 터라 제 눈과 가재의 띠를 맛 바꾸자 하였습니다 가재는 얼씨구나 좋다고 얼른 그러자고 하였지요 그래서 지렁이는 눈을 떼어 가재에게 주고 가재는 띠를 벗겨 지렁이에게 주었습니다 지렁이는 그렇게도 가지고 싶던 비단 띠를 얻은지라 그 띠를 몸에 두르고 좋아하면서 돌아섰지요 그런데 눈이 없으니 뭐가 보여야지 말이에요 캄캄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몸에 두른 띠를 본래도 볼 수가 없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망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애당초 바꾸지 않는 건데 그까지 띠를 탐내다가 이 꼴이 되었구나 그렇지만 아무리 뉘우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런데 가재는 띠를 주고 눈을 얻은 다음부터는 아주 살 맛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여태 앞이 보이지 않아 뭐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이것저것 생긴 대로 다 보게 되었으니 좀 좋겠어요 이야 꽃이 이렇게 고운 줄 몰랐구나 저거 좀 봐 저렇게 큰 바위가 다 있네 가재는 보이는 것이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눈이 없어서 아무데도 못 가고 제 집에서만 살았는데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어서 꿈만 같았지요 가재는 이렇게 좋아하였지만 눈이 없는 지렁이는 서럽고 후회스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울다가 울다가 다시 더듬더듬 가재를 찾아가 보았지요 가재야 이 띠를 돌려줄 테니 제발 내 눈을 돌려다오 그 말을 들은 가재는 펄쩍 뛰었지요 어림도 없는 소리 바꿀 땐 저 좋아서 바꿔놓고 무슨 소리야 지렁이는 눈을 떼어내려고 가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 가재는 주춤주춤 뒷걸음질로 물러났지요 그래도 지렁이는 한사코 가재에게 달려들어 눈을 막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가재 눈이 반쯤 쑥 뽑히고 말았지요 가재는 마구 뒷걸음질 달아났습니다 얼마나 용을 쓰고 뒷걸음질로 달아났던지 그 다음부터 가재는 앞으로는 못 가고 뒤로만 가게 되었지요 그때 반쯤 뽑히다만 눈이 아직도 가재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재 눈이 툭하고 튀어나온 것이지요 지렁이는 하도 원통하고 부끄러워서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없으니 바깥세상에 나오면 뭘 하겠어요 아예 땅속에 눌러 살았습니다 지금도 지렁이는 몸에다 띠를 감고 눈이 없어서 꿈틀꿈틀 더듬더듬 느릿느릿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개ерт 아멘 저녁 slide 4 idamente 번째로 넘어 10 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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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